안녕하세요 대충사는 하올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비가 안와서 대기가 많이 건조해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비가 내린 날이었구요 저는 오늘 청량리역에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축축하고 나가기 싫기도 했지만 나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가 오면 술이 더 맛있어요 비 내린 날 맛있는 술을 먹으러 갈 곳은 청량리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고향집 아바이순대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하구요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평일 오후 4시경 저녁 순님들이 오기 전에 방문했구요 다 먹고 나올 때는 만석이었습니다 메뉴입니다 저는 수육 모둠순대 중자를 먹었습니다 재료는 모두 순수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하구요 나가서 푸실합니다 밑반찬이 먼저 나왔구요 오늘 곁들일 막걸리도 같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메인메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메인메뉴가 나왔습니다 밑에 살 요만큼 나오는 거 있는데 얘가 이제 톱 이게 콧등 이게 오스리고 얘가 이제 항정 얘가 이제 그 귀부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부위별 설명을 해주셨구요 비주얼 보이십니까 중자를 시켰는데도 양이 굉장히 많았구요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걸 먹기도 좀 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순대는 선지 비율이 높아서 피순대처럼 검붉은 색을 띄고 있었구요 서비스 순대 국물은 100% 국내산돼지 사굴만으로 우려서 그런지 농도 있는 진한 국물이었구요 부위별로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순대는 선지 외에 고기, 소, 야채, 당면이 들어있었구요 선지 비율이 높아서 식감은 꾸덕꾸덕하고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습니다 다음 부위를 먹기 전 막걸리로 입을 헹궈줬구요 오소리는 쫄깃하고 담백했구요 전체적으로 수육에 참깨 외에도 참기름을 살짝 바른건지 고소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콧등살입니다 많은 순대국에서 콧등살을 먹어왔겠지만 돼지코라고 인지하고 이렇게 한 점 한 점 먹은 건 처음이었구요 쫄깃함과 쫀득한 식감이 입안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돼지코를 음미하면서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고 있는 제 모습에 살짝 현타가 왔구요 미쳤네 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맛 맞구요 다른 부위들의 쫀득하고 쫄깃한 식감 위주인데 꾸덕꾸덕한 식감을 더해주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해줍니다 두항정살입니다 항정살이 돼지 머리랑 앞다리 사이에 존재하는 부위인데 앞다리 쪽에 붙어있는 항정살에 비해서 두항정살은 지방 비율이 좀 더 높은게 특징이구요 지방의 물컹물컹한 식감과 느끼한 맛은 상황이 쉽지만 느끼하지 않고 정말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기만 합니다 삼각살입니다 직원분께서 코 아래로 안쪽에 붙어있는 작은 부위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특수 부위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삼각살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귓살입니다 오돌뼈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구요 쫄깃하고 고소했습니다 돼지 허파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했습니다 순대 먹을 때 같이 먹던 그 허파만 맞구요 전체적으로 쫄깃한 부위가 많은데 부드러운 허파로 잠깐 턱근육을 쉬어갈 수 있었구요 다른 식감의 부위를 또 한입에 같이 먹으니까 또 재밌는 맛이 나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가 입을 살짝 텁텁하게 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소주로 깔끔하게 헹궈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켰구요 소주가 너무 달았습니다 기가와서 술맛 좋은 날에 좋은 안주랑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